안녕하십니까 어 샌드백이 없어졌네 뭐야 샌드백이 도난당했나 아니 샌드백이 저기 있잖아 누가 훔쳐 갔다가 여기다 놓은거야 혹시 샌드백 어떻게 하신거 아닙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모르시는 일이에요 자 다른 증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샌드백이 어떻게 된겁니까 사라졌어요 도둑이 저분 아닙니까 샌드백 도난사건의 쌍몬복식 샌드백 도난사건의 범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